김연소 A H이네요 자 그래서 소리 아 알파벳부터 K I M M 이건 뭐예요? 이건 뭐냐고 U 이건 N U하고 N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애들이 있고 P하고 Q하고 헷갈리는 애들이 있고 K I N G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 뭐여서 내는 소리? Z? 네? Z Z? 어 그러면 얘가 내는 소리? 하나씩 K 뭐라고?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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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억해도 이제 가르쳐줄꺼야 NG는 항상 음 NK는 항상 응크 NG는 뭐라고? 응 EA는? 어... EA는? 어... 자, 네 번째 가르쳐준다 아, 세 번째구나 E, F 어 SH는? C SH PH는? 됐어? NG는 뭐라고? 응 응 NK는? 응 응, NG가 응, 그래서 모여서 Q 야, 아까 뭐 완전히 이상한 소리 했던데? 뭐 Z라 그랬나? 하하 이게 어떻게, 어떻게 뭔 재주로 이게 Z라는 소리를 낼 수가 있네 이게 그래서 뭐라고요? Q Q 뭐? 아...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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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킹 킹 얘까지 소리 키 얘는 합쳐서 킹 그래서 아이는 아이, 이, 어 잠깐만 채연이 다음 거 읽기 연습 좀 하고 있어 그럼 얘 마무리할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아이, 이, 어 중에서 뭐? 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요? 키 엔진은 항상 합쳐서 킹 킹 소리 킹 이 아이 또는 엔 지 뭐여서? 킹 킹 킹 킹 조은아 미리 집에서 연습해갖고 좀 와 조은아 소리 J J J 그래 안 그래? N M P J 그 다음 뭐라고 얘? N 그럼 얘는 뭐하지? 어 U J U N P 뭐라고? J U N P 동원 집에서 연습하고 와 응? 원래 그게 숙제 아니야? 니가 지난 시간 끝나고 오늘 오기 전까지 영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했어 안 했어? 예스 아이앤 응? 네 뭐라고? 어 그래야돼 스피킹 꼭 해? 그리고 클래스 카드 할땐 네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 에잇 응 네 제이언이 이제 가져가서 공부해 넌 쓰 쓰기가 너무 약한데 이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고쳐 갖고 와 뭐해서 내는 소리 오시아 옥수아 용서 스피킹했어 안했어?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? 방법을 몰라요? 깜빡하고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너 스피킹 안내면 숙제 안 한거야 앞으로 알겠습니까?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맞든 틀리든 소리 내라고요? 모르겠어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? 모아놓을꺼야 틀린걸로 모아놓을꺼야 틀린걸로 모아놓을꺼야 틀린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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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알파벳 L A K E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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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오 오 에 에 그 이게 어떻게 자꾸 Z가 돼? 어? 도대체 이게 뭔 제조로 Z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도대체? 몰라요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까 첫소리가 이런 소리로 나는데 어? 어? 너 소리내서 따라 불자 보고 따라서 소리내냐? 어? 말해? 소리내? 왜 구독고리 들은 게 자신이 없어? 어 이거 아이고 또 가르쳐 줘야 됩니까 방법을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될까 연서야 어?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될까요? 그래 뭐 연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설명할게 민준이 너 그리고 채점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라 응 하늘은 문장에서 틀린 거 있어요? 응? 문장에서 틀린 거 없었어 하 너는 웅진 A에 지금 들어가잖아 그치? 응 이게 몇 번이었더라? 7번 7번이었네? 뭐야? 응 그럼 암기 equal 스펠 하는데 이거 암기 할 때 이거 보고 소리내면서 따라 했어? 읽어봐 이거 소리내봐 이거 작아서 안보이나? 확대가 되나? 안되네 응 응 스피킹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이거 눌러서 하는 거잖아 그치? 잠 따라해야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잠 뭐라고요? 잠 잠 잠 잠 잠 j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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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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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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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 킹 킹 킹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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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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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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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얼마나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냈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내는 애들은 자 이거 무슨 소리 났더라? 레몬 뭐라고? 레몬 이게 레몬이야? 아니 글자를 안 보고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합니다 글자는 안 보고 방금 전에 할 때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소리내 봐 제일 위에 거 그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했어 잼 잼 잼 잼 잼 잼 얘가 왜 잼이라는 소리일까? J가 무슨 소리 A가 무슨 소리 M이 무슨 소리 합쳐서 G A 음 합쳐서 잼 됐네 잼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앵무새처럼 들리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저 이거 무슨 소리였어? 그 밑에 거 고쳤는데도 틀린 게 있네 자 고쳤는데 틀린 게 전체에서 하나야 찾아서 오세요 찾아서 오세요 이거 무슨 소리였어 이거 찾아서 오세요 잼 잼 잼 얘가 왜 잼일까? J는 무슨 소리 G E는 A 합쳐서 잼 G A 잼 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알파벳 각자가 무슨 소리를 내고 얘가 합쳐서 무슨 소리를 낸다라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 밑에 거 무슨 소리 났어 뭐하니 신발 신발은 뭐 신발은 뭐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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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는 U U는 A 그니까 여기 얘까지 무슨 소리가 났구나라고 생각해 여까지 무슨 소리를 했어 J J 그 다음에 애는 여까지 소리는 그러면 J J J 그 다음에 P가 F 소리니까 다 합쳐서 J J J J J 오케이 얘 뭐였어 제일 위에 거 늦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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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드 키드 아내는 뭐래? 키 키 키 어 나 5호자 키 뭐 네가 알겠지? 5호겠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왜 키가 됐을까? K는 크 크 EY는 힘을 합쳐서 E E EY는 뭐 된다? E 오 잘가?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요? 키 키 다음 그 밑에 건 음 맞든 틀리든 소리 너 연습했을 거 아니야 뭐라고?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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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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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키드야? K는 I는 E D는 두 합쳐서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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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 밑에 건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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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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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키 키 엔진은 응 앞서서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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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 밑에 건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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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레몬 레몬이야? 네 그러면 얘가 레몬 소리 나는 거 하나씩 해보자 얘가 왜 레몬 소리가 났을까 자 그러면 하나, 넷, 하나, 셋 자 그래서 L은? O A는? A A K는? Q Q E는? 원래 무슨 소린데? A Q Q Q Q Q Q Q 아 그 총 몇 개냐 10개지 10개 10 7번씩 써갖고 대출하세요 니가 한 거 내가 이거 한 이건 이거대로 가면은 무슨 소리야 렉커냐 렉크 얘가 레 되고 레 안보여 이속에 렉크 부위가 합치면 렉크인데 렉크 레몬은 절대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얘가 렉크가 아니고 이가 끝에서 소리 안나는 대신에 소리를 안내면 심심해서 할 일이 없대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같이 놀자 니 이름 뭐냐 라고 물어본다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에이 아 이거 기억나 안나 나는 그거 물어봤지 얘가 뭐 대답하라는 얘기 한 적 없어 그 애가 어 같이 놀자 내 이름 뭐다 내 이름은 뭐다 에이다 그래서 얘가 다 합쳐서 무슨 소리가 난데 니가 소리를 냈을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클래스 카드 듣고 따라서 말하는 거야 글자를 보면서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다 한글로도 다 써놨다 연서야 이거 읽어봐 한글로 다 써놨는데 잘 모르겠어 레이크 레이크라고 쏘놨 레이크 얘가 을 얘가 에이 합쳐서 레이 레이 얘가 에이 라며 무슨 레야 레이지 레이 레이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 크 얘는 아무 소리 안 나서 합쳐서 레이크 너 소리 진짜 안 내지 어 소리 내? 따라서 소리 내? 근데 소리만 하지 소리만 그냥 듣고 따라 글자는 안 보지 글자도 봐 어 그러면 여기 엘이 무슨 소리 안 내 에이가 무슨 소리 냈네 케이가 무슨 소리 냈네 이런 생각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소리 레이크 레이크 쓰기 L A K E 합쳐서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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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하나 셋 알파벳 J J J E E T T 뭐에서 내는 소리? J 뭐라고? J J J 그러면 소리 하나씩 G G J E L T T A A 아니라 했으면 뭐 딴 걸 얘기를 해줘 A T T T가 T 소리 돼요? T T 그래서 합쳐서 Z Z 아 한글로 다 써놨어요 Z Z Z Z E는 E O 중에서 A 그래서 합쳐서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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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E T 합쳐서 Z 부모님 준비됐어? K 알파벳 K, I, D 뭐에서 내는 소리? Kid K K K K K E D 언제쯤 고쳐지나 보자 합쳐서 K I I E E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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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라이언 소리날라그러면 엘은 소리 하나밖에 없으니 항상 을리고 아이가 무슨 소리나야 얘가 라이언이라는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애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뭐야 라이 라이 그 다음에 오는 어 그래서 합쳐서 라이언 라이언 됐습니까? 자 연서야 다시 한번 더 클래스카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글자가 무슨 소리 내가 계속해서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읽는게 아니구요 아 여기 소리 영어에 영어를 시작할 때 어려운게 어떤 글자가 소리를 여러가지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아 여기에 선생님이 아이가 아이 이어라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가 아이 됐구나 생각하면서 구부를 하세요 그리고 거꾸로 쓰기 연습도 하세요 쓰기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연서야 만약에 이게 보이잖아 화면을 보세요 이게 보이잖아 그럼 니가 일단 뭐라고 소리를 내야 돼 음 라이언 라이언 하고 얘를 공책 옆에 공책 놔두고 이거를 라이언 소리낸 다음에 뭐 해보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써보라 그랬지 아 얘가 라이고 얘가 언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맞았으면 어 맞았다 동그라미 치고 틀렸으면 다시 고쳐서 다시 연습하라 했어요 알겠습니까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세요 고기 수소 고기 CI 알았어 일